음... 향충전. 아, 너무 맛있겠다. 아, 희선이 이상하다. 이 선수는 진짜 잘 뛰네요. 어우, 단독 선두예요, 단독 선두. 우와... 49분? 어? 걔 벌써 들어왔어? 아니, 희선 시선수가 49분인데 진짜 허구단주님 35분 때에 들어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주차장이냐, 입구냐. 출발점이 다르니까. 출발점이. 주차장에서 입구가 꽤 멀죠? 무작위에 멀죠. 어어어, 어어어, 저렇게 아름다워. 이득이 누구냐. 이득. 아, 정영사수. 아! 아! 어우, 잘했다. 한 시간 안쪽으로. 55분. 3분. 어, 이 선수 잘 뛰었어. 3분, 3분. 아... 운동한테 열심히 운동해야지. 야, 좀 다행히 쓰고 먹어. 아, 뭐야? 앉아계신 거예요, 혼자. 옛날에 저기, 한 정상에서 막걸리 팔던 아저씨들이 저런 자세로 막걸리 빨아간다. 그러니까, 왜 저기 앉아계신 거예요? 힘들었어요, 나도. 기웅이 어디 갔어요? 기웅이? 네. 기웅이 지금 오고 있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주장 7등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 힘들어. 아! 자리가 내다리가 아닌데, 내려오는데. 주장, 주장 몇 등이야. 아, 얼마나 힘들까. 김 감독! 네. 한 끼 들어오다. 얼치 보고. 네? 종현이도 차트에서 와. 얼치.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종현이한테 이제 저 정도 훈련하면. 무리. 저 심장에 이제 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벽 겪고 날까 봐. 야, 누가 들어왔니? 어, 따라잡는다. 저런, 저거 봐라. 여기, 아이고, 놀고 아이고. 저런, 저거 봐라. 여기, 아이고, 놀고 아이고. 어, 따라잡는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뜨라고. 주장! 너는 8등 하면 전혀 없어. 주장! 주장! 와, 주장 따라잡는다. 밥을 먹기 위해서. 제발 있으면 된다고 해야 되죠. 다 왔어! 김이 뭐해! 오! 한판 역전! 야, 종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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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이. 종현이 데려 오라고, 차 타고. 데리고 오라고, 종현이. 그래, 그래. 왜냐면 제가 정상이 무지개. 바람이 불고 너무 추워요. 땀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이제 선수리에 올라와야. 차 타고 바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멀다, 멀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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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마! 신내고, 인마! 이겨내야지 마, 이거를! 걸어도 빨리 걸어. 뛴다, 뛴다. 오, 완주형! 종현이 왔어? 야, 박수 쳐줘라, 박수 쳐줘. 야, 그두야. 야, 정상 가져왔다. 기적하다. 그두야, 기특하다. 긴장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많이 안 늦었네요? 1시간 19분? 저희 종현이가. 사실 그 차 보내서 차 타고 오라고 그랬는데. 네. 자기가 거부였어요, 근데. 와. 그래서 완주를 해요, 그래서. 뭔가 근성 있다, 진짜. 그래서. 야, 빨리 와. 스트레칭해, 빨리. 스트레칭 좀. 앉아서. 마지막 마무리 훈련, 산악 훈련을 잘했는데. 뭐 예상한 대로 1등은. 뭐, 피사시. 피사시가 했고, 수고했고. 그다음에. 골씨를 치면 종현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올라간 것도. 잘 스크해졌네요. 잘한 거야. 부상 선수 5명 누구야? 손 들어. 그리고. 너희들은. 돈 내고 밥 먹어져요. 아니, 뭔 소리야. 어? 아니, 저기서 돈 내고 밥 먹어야 될 사람은. 허구단주 님이랑. 감독님 두 분은 진짜 돈 내고 먹어야 돼. 자,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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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